사람으로 보이죠? 뭐 내가 뭐 눈이라도 멀었던 거야 뭐야, 어? 아, 이거 꿈이구나. 그래, 꿈이지. 그럼 저는 한숨 더 자겠습니다.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질까? 뭐야. 아, 부재명. 그럼 이게 지금 실제로. 아무래도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중요한 촬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좀 보면. 아, 안 돼. 아이씨. 민혁권. , 음. 아. 아. 표지펌 자이러스 아무래도 얼굴 인식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. 나 좀 더 줘 지금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이 괴물로 바뀌는데. 너도 치매냐?